아 아 여기 여기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 이거 살인사건이다 아 너 뭐야 까불이 이게 형님 대공장지대 찾았습니다 딱 유우네 오석이 형 지하 7층이야 나 날 수술 못하네 괜찮은다 움직이지 마 멈춰 저 가도 스톤바에 아 흩어져 빨리 내가 도둘게 좋은 말로 자수시키는 건데 그게 무슨 수사야 니가 가면 그게 수사야 니가 그 소개팅 나가잖아 그건 수사야